아산 문화재단과 천안 문화재단은 오는 9월부터 청년 예술인 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두 재단은 오는 9월 청년의 날을 시작으로 천안 흥타령 충축제와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등의 일정에 맞춰 청년 예술인 정책 간담회와 청년 예술인 교류 공연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아산시 청년위원회와 천안시 청년 네트워크 등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아산 천안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이 필요한 정책을 수렴하고 청년 예술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채로운 공연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